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! 자 오늘 해볼 게임 무려 돼지 그레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피기인데요 이게 또 굉장히 핫한 것 같더라고요 그레니 오지게 플레이 했었던 저로서는 또 이거 안 즐겨볼 수가 없죠 자 피기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게임인데 어떤 게임일지 한번 바로 가봅시다 뿅! 하우스 1 챕터가 4챕터까지 있네 봇? 플레이어? 봇? 봇으로 가자 오? 자 여기는 조지 피그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이다 뭔 소리지? 띄웅 오! 돼지 소리! 지금 피그레니가 등장을 해가지고 저를 지금 이 집 안에다 가둬놨거든요 와우 와우와우와우 여기 지금 또 퍼즐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열쇠 패스 야야야야야야 어디다 작동시키는 거지? 일단은 여기 주변에 있는 거 찾아야 돼요. 자 일단은 다른 애들이 어그로 끌고 있을 동안에 저는 이 옐로우 키로 문을 딸만한 데가 곳곳에 이거 문 따야 되거든요?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아 바깥도 있구나. 그러면 이거 톱니를 찾아야 되고 오케이 빨간색 키 뭐 키가 겁나 많거든요? 얘들아 잘 풀고 있니? 오 개고수 퍼즐 풀만한 게 뭐가 있을까? 아 그래니 또 열심히 즐겨 썼던 저로서는 이거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? 아 또 초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다행히 제가 컴퓨터라서 그런지 약간 멍청해 야 이거 10분 안에 탈출을 해야 되는 게 좀 빡세긴 하네 그러면은 퍼즐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려운 퍼즐은 아닐 거란 말이죠 지하에 지하가 있네 지하가 어 무슨 키가 필요하죠? 다른 키가 필요한가?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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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왜? 아니 이거 못 나가는 거 같아 근데 10분 안에 다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? 자자자자 이번에는 컴퓨터가 아니고 플레이어거든요? 이거 보니까 아까 1층에서부터 나오더라고 저는 바로 위쪽부터 뒤져볼게요 여기는 빨간 열쇠 필요하고 빨간 열쇠 빨간 열쇠 이번 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꿍 아이야 위에 어AAA 어AAA 와아 자 아까 그 빨간 열쇠 위치 파악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해봅시다 이게 한 번 근데 눈에 띄면 도망치기가 너무 빡세 자 바로 아 초록색 열쇠? 초록색 열쇠?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만 초록색 열쇠 먹고 빨간색 바로 3층 올라가야 되는데 걸리면 안 됩니다 됐어 열고 야 블루키 이거 어디다 놔야 돼? 야 야 이거 어디다 놔야 돼? 어디로 가야 돼 이거? 까꿍 야 야 야 야 친구야 이거 어디다 놔야 돼? 나 길 좀 안내해줘 이거야? 여기야? 여기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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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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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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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? 어디로 갈까? 야 이 애는 조금 할 줄 아는 애가 본데? 일단은 같이 다니십시다 이거 나 혼자서 다닐 사이즈가 아냐 어그로 잘못 끌리면은 이거 다 먹거든요? 이쪽? 야 야 야 친구야 우리 꼭 살 수 있어 오케이 나 이거 먹었어 왓 어? 뭐야 왜 왓 아 나갔나? 아 좋았는데 흐름 자 요번에야말로 한번 깨보자 제발 고수 고수 고수님 좀 이거 보시 좀 멍청해가지고 할만하거든요? 이거 내가 뭐 미리 먹어둘까? 내가 아까 그 초록색 열쇠 어디서 어디서 봤더라? 여기서 봤었는데 아 여기있다 오케이 이거 먹어두고 피익 일어났다 피익 일어났다 피익 일어났다 이번에는 보시기 때문에 할만하거든요? 자 이거 먼저 열고 기억하기로 그 다음에 빨간색 먹고 그 위에 열어서 초록색 먹고 문 엽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한다 두 번판 내가 집도한다 야아 어우 야 그거 끌고 오면 어떻게 해 자 저는 바로 3층으로 올라가야되거든요? 탈출 가자 자 요거 열고 좋았어 이렇게 자 바깥으로 바로 나간다 무조건 탈출한다는 마인드 마인드 여기 문 열고 열어 어? 이거 나무판장이 거야? 오케이 나무판장 헷 야 얘 잘하고 있었구나 얘 분 얘랑 같이 다니자 얘가 보니까 할 줄 아는 놈이네 야 버스 좀 태워 준 놈 나 이거야 이거 왕야 야 다음 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가야 됐냐? 같이 붙어다닐 거 같아요 최대한 나머지 애들은 뭐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그나마 제일 활어하는 애인거 같..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무빙 moving 무빙무빙무빙무빙무빙 허요 ellos 오... 쫄려 ultimately 자 3층 올라가서 rike- OK 문 열고 단 そう 나이스 나이스 조금만 더 하면 탈출 가능 하겠네요 이정도면 자 야 여기도 숨은 데가 있었구나 오 이거 빠져나간 ejerc 있으니 다 알고 있어 스읍.. 고수?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발견했었거든요 이건 총알이구요 됐어 올라왔고 보석이 ruler 받는거 열쇠 챙긴 하구나 버스 편안! 자 오케이 지금 메인 열쇠 열어놨고 룰루룰루 야 나 보라색 열쇠를 들고 있다 다행히 봇이라서 좀 멍청해서 다행이에요 나 이거 들고있어 나 뭐하면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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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가 왓 어 죽을뻔했다 어 야 왜 우리 둘만 게임하는거 같냐 친구야 어 여깄다 나이스 총 이거 잡을 수 있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멍청한 돼지녀석 야 나 이거 총 얻었어 돼지놈 잡으러 갈게요 제가 돼지야 아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20초 20초 시간 벌었거든 다음 뭐하면 돼 다음 뭐해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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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3분 30초 남았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이거 다른 애들 게임하고있는거 맞아? 어디 숨어있는거 아녀? 아 대충 어떤식으로 하는지는 이제 감이 왔는데 나머지를 모르겠네 빨간색 말고 그 다음은 뭐 해야돼? 비밀번호 찾아야되는건가? 그리고 총알은 한번밟게 못쓰는게 조금 아쉽긴하네 야 3분 남았다 뭐 할 수 있냐 이거? 이걸로 이제 고치면 되는거 아니야? 제발.. 제발 너에게 고쳐지길.. 왜 안돼? 꺼내줘!! 카드키같은걸 찾아야되나? 오케이! 야 카드키! 가자! 제발.. 탈축하나? 오케이! 가볍게 성공했다! 야 니가 다 했구나! 아 훌륭하다 훌륭해 야.. 아나플레이미? 어.. 이 친구가 아주 하드캐리 해줬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피기그레닛 게임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챕터 2,3,4 해가지고 4챕터까지 나와있던데 아.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 여러분들 반응이 또 괜찮으면 챕터 2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른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